장난을 한 번 쳐볼까? 하하 오빠 귀? 왜? 야, 나 남친 생겼다. 갑자기? 어, 갑자기 그렇게 됐어. 거짓말 안 해. 거짓말 아니거든. 웃기지 마. 네가 무슨 남자친구야. 여자친구를 만나야지, 남자면서. 히히히히. 죽을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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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? 네. 네? 교회의 오빠. 그, 은총인가 뭔가. 그 형? 어. 응. 그 형 이제 고등학생 아니냐? 어. 야, 고등학생이면 학교 엄청 늦게 끝나. 너랑 놀 시간도 없을걸? 뭐, 카톡하거나 그러면 되지. 아, 난 진짜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. 뭐가, 뭐가, 뭐가. 뭐, 내가 남친 생긴 게 안 믿긴다고? 왜? 응. 그 형이 진짜 너가 좋대? 오, 물론이지. 엄청 귀엽다 그러고, 예쁘다 그러고. 막, 그러지. 아, 너무 오바한 것 같은데. 이쯤 거짓말이라고 말할까? 올. 야, 그 형도 참. 너는, 너는 뭐 그 형아 좋냐? 아, 아이씨. 그냥 거짓말이라고 말할까? 아, 어쩌지? 야, 너 이거 몰카냐? 너 지금 뭐 틱톡 띵냐? 아님 유튜브? 어, 하하하하. 유튜브 찍고 있었지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이씨, 너 죽을래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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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 남자애가 남자친구 생겼다고 하니까. 어우, 나는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. 하하하하. 뭐라고? 죽을래? 죽는 건 너지. 왜 몰카냐 진짜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, 재밌잖아. 야, 너 남친 사귀면 안 돼. 왜? 너는 나 대학 가고 군대 갈 때까지 남친 사귀면 안 돼. 하하, 참. 그게 무슨 광고 같은 이론이냐? 어, 광고는 난데? 광고 광고 뿜뿜. 광고. 뿜뿜. 아, 진짜 저리가 섞여. 내가 깬 줄 알겠네. 르르르르르. 하하하. 나 군대 갔을 때 너가 면회 도우고 해 줘야지. 너 남친 생기면 안 올 거 아니야. 내가 왜 안가? 맛있는 거 싸게 하고 당연히 가야지. 워, 우리. 너 진짜 온다고 그랬다? 오, 당연하지. 아, 이거 안 되겠다. 녹음해야겠다. 녹음해, 녹음해, 녹음해. 나 녹음하러 너네 집 잠깐 갈게. 우리 집? 그래. 오던지. 오, 간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우 씨 진짜 안 잘았네 생각해보니까 열 받네 나의 소견? 예나에 이 바퀴 죽었어 리오나 집이냐? 앗 똑같았다 우웅 어 난 왜? 니는 누나를 구탄 먹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누나? 네, 말씀하네요. 야, 리오나. 누나, 물 좀 떠나줘. 어.. 그런 거라면 언제나 대환영이지, 형아. 계획 있어? 다 계획이 있지. l수가 귀인, 날 속여? 다른 것도 아니고 남친이 있다고 속여. 괘씸하군. 폭살군. 안녕하세요. 안녕. 어. 어, 반장이요. 아, 그래. 오늘따라 기분이 많이 좋구나, 애가. 하하하하 아, 이현이한테 변호가 있다. 형! 우리 형, 너 무슨 좋은 일이냐? 아, 아까부터 왜 이렇게 킥킥거려? 어, 뭔 일이지? 하하하하하하 아, 세게 엄청 느네. 야, 아무튼. 너 빨리 공부해. 어, 그래, 그래. 해. 아,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남반정을 군대로 가면 다섯 번 이상 면회를 올 것이다. 이렇게 녹음하는데. 다섯 번? 그러면 1년에 두세 번. 그래. 알겠어. 갈게. 어, 고맙다. 녹음 준비. 시작. 나 오비키는 뭐라 그랬지? 군대 가면 다섯 번 면회. 어. 남반정이 군대를 가면 다섯 번 이상 면회를 갈 것을 약속합니다. 됐지? 어. 아까 몰카에서 조금 미안하니까 이거 해준 거야, 너. 어. 형아. 마술 보여줘. 형아, 마술 보여줘야지. 마술? 어떤 건데? 또 막 허접스러운 그런 카드 이런 거 아니겠지? 그거 아니거든. 뭔데 뭔데? 아, 그게 그 미녀가 필요해. 미녀면 나지. 그러니까. 너가 딱 이 의자에 앉아봐. 뭐. 여기 앉으라고? 이렇게 뒤로 앉아, 뒤로. 뒤로? 그럼 뭔데? 아주 신기한 거. 맞지, 현아? 나. 그래, 리운아. 제발 그럼 두고 있어. 그 다음에 뭔데? 그 다음에 뭐, 핸드폰 어딨지? 내 핸드폰? 여기. 어, 오케이. 그런 다음 손을 여기 사이에 넣고 이걸 들고 있어봐. 그럼 이 물이 없어지는 거야? 어떻게 되는 거야?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. 손을 발로 딱 잡고 있는 다음에 이 밑에 물을 두면 완성. 야, 그래서 마술은 뭔데? 마술은 없지. 어, 옆으로 왔는데 이거? 야, 내 핸드폰 빨리 빼, 이거. 나한테 몰카를 하다니. 이게 내 몰카다. 야, 내 핸드폰. 뭐, 그렇게 심한 몰카하고 그런 거 아니야. 어, 뭐가. 장난이지, 이거. 나도 장난이야. 너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. 야, 리운아 태권도 한번 가자, 늦겠다. 어, 형 빨리 가자. 야, 야. 야, 너네 어디가. 야. 조금만, 야. 야, 이거 빨리 빼줘. 내 핸드폰. 야, 내 핸드폰. 야, 빨리. 야, 빨리 가자. 야, 오래원. 간다. 우리 젤리 가줄까? 야. 야. 너는 진짜 가냐? 야, 진짜. 야. 야, 이 씨. 야, 내 핸드폰. 야, 이 씨. 야, 너는 진짜 가냐? 하지마. 하지마. 예. 한 10초만 있다가 들어가서 풀어주면 되겠다. 아냐, 아냐. 형, 한 30초 뒤에 가. 불쌍하니까 20초만 하자. 오케이. 오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다. 야, 너는 빨리 못 오냐? 아, 씨. 야, 이놈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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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마, 씨. 저 하늘의 달처럼. 술 놓은 별처럼.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. 서로 손잡고. 우리 꿈을 향해서. 함께 걸어가요. 치저기는 새처럼. 산다.